네 저희가 맨날 야외 부대만 있다가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니까 엄청 덥네요 맨날 추워가지고 팬분들이 날로랑 막 신나러 갖다주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뭔가 에어컨이 선풍기가 필요할 것 처럼 엄청 더운 날씨에서 오랜만에 구경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는 저희 귀엽고 멋있는 막내와 제 예쁜 친구 수련이가 보여드린 무대거든요 박수 많이 많이 쳐주세요 그동안 이렇게 추워지는 못했다는 것 같다고 자, 여기가 중앙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, 제가 그동안에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동안에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동안에 있는 것 같다고 자, 그동안에 있는 것 같다고 지금 하나는 그런 것 같다고 지금 넌 그냥 참고가 그니깨 나는 진짜로 하는 것 같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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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